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시그너스, 카오스 작품 매그너스를 하드 매그너스를 가볼 예정입니다 어.. 아예 끼고 가죠 어려운 보스가 아니니까 아예게 어.. 유니온 행운도 하나 먹고 노버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멋있었다 어 나름 괜찮았어 오늘이요? 오늘은 일단 섀도우 부스 좀 덜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은월레복 헤어죠 자쿠몰 가보겠습니다 매칭 되겠지? 음.. 자쿠몰 오케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왼파를 공략합니다 어 끝났죠? 어 그럼 깬겁니다 4개 마무리는 절개로 크아 좋았고요 아 컨덴서 잡혀야지 갈텐데 시그너스 노멀같은거 같고 그런거 잘 안 잡혀가지고 매그너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 돌아줬고요 어 블랙메탈 요새 한 2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 바로 들어왑시다 어 아니다 레투다 좀 기다렸다 갈까요 30초만 기다리면 레투다가 좋긴 좋아가지고 확실히 그치 써보신 분은 알고 세긴 쓴 레투다 있는게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어휴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망토 0개 깔끔하게 하나 먹었네요 어 카쿰 시그너스 하드메그너스 이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